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바로 무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사랑 헌호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존 헌영수 연철원 김창주입니다. 네 오늘 춤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온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날씨도 춥고 이런 저녁 시간에 옆에 계신 소중한 분과 또 귀한 시간을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진짜 강아안도 그리고 설악산 제주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 아마존까지 열심히 가서 치열하게 찍었습니다. 저희는 좀 고단했지만 여러분께는 건강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영화 진짜 건강식 샤부샤부 같은 그런 유기농 영화입니다. 정말 즐겁게 보시기 바라고요.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 좀 찍어주시고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저 영화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영입니다. 일단 제가 왜 여기냐면요. 영화를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좀 굉장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주말 오후, 일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이 시간을 아마존 할 평소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제발 가만히... 아, 계셔도 돼요. 아무튼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팡식이 역할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저희 영화 귀한 시간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로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내일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이 영화 보시면서 좋은 에너지 그리고 잔뜩 가지고 가셔서 내일부터 또 일주일 잘 보내시고 또 주말에 또 보러 오실 수 있으면 또 보러 오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활병수에서 오정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주말 시간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 여기 보니까 고3인데 한여정이 못했다고 합니다. 네, 축하하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축하해. 어, 힘들어질 거야. 네. 아, 여기 또 주현영 사랑의 진성의 행복의 류승용 건강의... 끊었네요. 우리 제 이름은 없네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 지금 단장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저희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쁜 포즈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하나 두에 셋! 네, 사실 저희가 또 뒷모습이 되게 예뻐요.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둘 셋! 방에서 좀 더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찍은 사진을 집에 가서 혼자만 보지 말고 주변분들한테 널리 널리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大丈夫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앉아계시면 저희 배우분들이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하고 셀카를 찍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승규! 네, 내려오시면서 또 대신 배우분들 마무리 이사드리고 또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전역 아마존 활동선 특별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꼭 자리 참석해주세요. 네, 여러분. 사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